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수박씨 제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만점의 기자님 성함하라 미라클 사회역사 윤쌤입니다. 자 오늘은 1-2단원 두 번째로 공부 이어가는 시간입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요 1-2단원 공부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개념들 같이 공부를 했어요. 위도의 개념이라든지 경도의 개념이라든지 이런 것들 공부했는데 자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들어갈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요 일단 경도는 빼놓고 이 위도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계속 이어갈 거예요. 위도가 어디쯤이냐에 따라서 기온이 달라지고 계절 변화가 달라지고 또 기온과 계절 변화가 달라지다 보니까 사람들의 생활 모습도 달라진대 도대체 위도에 따라서 이런 차이가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이냐 오늘 그거 공부하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이번에 빼놨던 경도 이야기는 그 다음 시간에 이어가도록 할게요. 자 교재 페이지 딱 켜고 공부할 준비 되셨으면 오늘의 퀘스트에서 여러분들 중요한 내용 확인하셨으니까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수업 들으시면 됩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위도와 인간 생활이에요. 자 위도의 개념은 지난 시간에 꼼꼼히 개념 공부했으니까 당연히 기억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지구상의 한 나라의 정확한 위치를 표현하기 위해서 가상으로 선을 긋는다 그랬잖아. 그치? 그래서 가상으로 가로로 긋은 선들을 위선이라고 하고 그 각각의 위선의 위치를 표현해주는 개념이 바로 위도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위도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들이 굉장히 많더라는 거야.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공부할 것은 뭐냐면 위도에 따른 기온의 차이. 어디 위도쯤에 위치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1년 내내 굉장히 더운 지역도 있고 1년 내내 굉장히 추운 지역도 있고 그 중간쯤이어서 비교적 사람이 살아가기에 굉장히 좋은 기온 조건이 나타나는 데가 있대. 어? 도대체 위도에 따라서 기온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는 지구의 모양을 다 알고 있잖아. 지구는 네모야 동그라미야? 동그란 공의 형태로 생겼잖아요. 만약에 지구가 네모 모양, 직사각형 모양으로 생겼으면 이거 안 배워도 돼요. 위도에 따라서 기온 차이가 날 일이 없어. 그런데 지구가 동그랗기 때문에 기온의 차이가 안 돼.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자, 봐봐. 예를 들어서 지구가 실제로는 그렇지 않지만 이렇게 네모 모양으로 생겼다고 치자. 그래서 우리가 공부한 대로 한 중간에 여기쯤 이제 적도가 되는 것이고 위쪽이 북방구, 아래가 이제 남방구야. 이렇게 돼서 적도 근처는 당연히 위도가 낮고 북극 근처는 위도가 높고 이렇게 되는 거는 지난 시간에 배워서 알고 있죠. 자, 그런데 태양이 이쪽에 딱 있는데 태양이 빛을 지구에다가 이렇게 쏘는 거지. 이렇게 빛을 쏘죠. 그런데 지구가 만약에 네모 모양이라면요. 적도 근처든 중간쯤이든 북극 근처든 아니면 적도 근처든 중간쯤이든 남극 근처든 도달하는 햇빛의 양이 다 똑같아진다라는 거지. 그러면 기온의 차이라는 게 위도에 따라서 발생한 일이 없어. 그런데 아니잖아. 뭐가 아니야? 지구는 네모 모양이 아니야. 둥글어요. 자, 일단 답부터 쓸게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위도에 따라서 기온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이냐? 지구가 동그랗게 생겼어. 둥글기 때문에 어디쯤에 위치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햇볕을 받는 양의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그래서 위도에 따라 기온 차이가 발생한다. 자, 우리는 앞으로 조금 유식한 표현을 쓸 텐데 햇볕을 받는 양. 이걸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밑줄. 일사량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위도에 따라서 기온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지구가 동그랗다 보니까 위치에 따라서 어디 위도쯤이냐에 따라서 일사량의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라는 건데 자, 이렇게 말로만 설명하니까 잘 이해가 안 간다. 그치? 지구가 둥글어서 일사량의 차이가 난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림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옆으로 자리를 살짝 옮겨서요. 선생님이 지구를 하나를 다 그리진 않았어요. 굳이 다 그릴 필요가 없거든.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어디를 그려놨냐면 지구의 한 4분의 1 정도를 그려놨어. 그리고 점으로 다다다다다다 표시해놓은 여기가 바로 적도, 위도, 0도의 개념이 되는 거고 적도 근처 지역을 우리가 위도가 낮다. 그래서 한 위도 0도부터 해서 딱 숫자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닌데 한 위도 20도 정도까지를 우리가 저위도라고 얘기하고 한 위도 20몇 도부터 해서 50몇 도까지를 중간, 중위도라고 얘기하고 북극 근처 위도가 한 60도, 70도, 80도 때 가면 거기를 위도가 높다. 고위도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야. 저위도냐, 중위도냐, 고위도냐에 따라서 뭐가 차이가 나냐면 자, 봐봐. 이쪽에 태양이 있어. 실제로 지구보다 태양이 훨씬 크다는 거 알고 있지? 여기에 이제 눈이 보이지 않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태양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 태양이 이제 지구로 빛을 쏘는 거야.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빗금쳐가지고 표시해놓은 게 전부 다 태양빛이 지구를 향해서 도달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한번 잘 봐봐. 극지방 근처 고위도에도 햇빛이 도달하고 여기도 햇볕이 도달하고 여기도 햇볕이 도달을 하고 있는데 무슨 차이가 있냐면 자, 먼저 저위도, 적도 근처부터 봅시다. 햇볕 서양이 중위도나 고위도랑 똑같이 도달을 하는데 얘는 수직으로 들어가잖아요. 직각으로 들어간단 말이야, 햇빛이. 그러다 보니까 이 정도로 좁은 면적에 이만큼의 햇볕이 다 한꺼번에 도달을 하는 거예요. 좁은 면적에 굉장히 많은 햇볕이 도달하고 있지. 그런데 반대로 완전히 반대. 고위도 지방을 한번 볼게. 똑같은 햇볕이 이렇게 지구를 향해서 도달을 하는데 고위도 지방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지금 봐봐. 굉장히 비스듬하게 햇볕이 들어가고 있잖아. 그래서 똑같은 햇볕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만큼의 면적, 자, 이만큼의 면적에 나누어서 햇빛이 들어가고 있어요. 똑같은 햇볕이 들어가는데 얘는 이만큼의 좁은 면적에 들어가고 고위도 지방은 이만큼의 넓은 면적에 햇빛이 도달한다. 즉, 나누어서 햇빛이 들어가는 거니까 좁은 면적에 도달하는 햇빛의 양이 고위도 지방은 훨씬 적겠지. 그러다 보니까 어떻겠어? 얘는 햇볕을 되게 많이 받고 얘는 퍼져서 도달하니까 굉장히 조금 받겠구나. 그럼 얘는 좀 춥겠네. 얘는 덥겠네. 이렇게 간단하게 계산이 나오는 거지. 그 다음에 중위도 지방은 당연히 얘보다는 조금 넓은 지역에 퍼져서 도달하지만 얘보다는 좁은 면적이에요. 그러니까 얘보다는 따뜻하고 얘보다는 추운 중간 정도가 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지. 그래서 지구가 이렇게 둥글다 보니까 저위도, 중위도, 고위도에 따라서 일사량의 차이가 나고 이것이 기온의 차이로 이어지는구나. 라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방금 공부했던 내용이요. 위도와 기온 분폭. 먼저 저위도입니다. 저위도라 그러면 어디를 말하는 거다? 적도 근처를 말하는 건데 얘네들은 햇빛이 수직으로 도달을 해. 좁은 면적에 엄청 많은 햇빛이 도달한다는 뜻이야. 그러다 보니까 1년 내내 기온이 좀 어떤 편이다? 고온. 기온이 높은 편이다. 매우 덥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중위도 말고 고위도부터 해볼게요. 고위도는 가장 넓은 면적의 햇빛이 분산. 나누어져서 도달을 하다 보니까 얘네들의 경우에는 어떠냐? 일단 고위도라 그러면 어디를 말하는 거야? 남극이나 북극 같은 극지방의 근처 지역을 말하는 것이고 여기는 햇빛이 나누어진다. 그래서 기온이 낮은 편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지. 그 다음에 중위도 지역은 말 그대로 중간이니까 둘 사이. 그럼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되게 춥지도 않고 그렇다고 되게 덥지도 않고 아, 사람이 살기에는 저위도나 고위도보다는 중위도가 훨씬 좋겠구나. 왜? 비교적 그냥 사람이 살기에 온화한 편이다. 이런 특징이 나타나니까. 아시겠죠? 자, 위도에 따라 기온의 차이가 나는 이유는 지구가 둥글기 때문이라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요. 이번에는 비슷한 것 같지만 조금 다른 개념을 공부할 거예요. 자, 위도에 따라서 기온뿐만 아니라 계절에도 차이가 난다. 자, 2번 내용 계속 이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 전에 잠시만요. 요거 선생님이 안 채우고 갔지. 그치? 자, 마지막으로 결론 내고 가야지. 저위도냐, 중위도냐, 고위도냐에 따라서 기온이 다르다 보니까 당연히 어디에 사는지에 따라 인간 생활에 영향을 미친다. 의식주 입는 옷 먹는 거 집 그 다음에 사람들의 생활양식 발달한 산업 등등등 이런 것들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